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일만 3일반산업단지가 앞으로 특수 로봇단지로 집중 개발됩니다.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성능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센터가 오늘 착공된 데 이어 화재와 방사능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국민안전 로봇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최근 개발된 수중 무인 굴삭기입니다. 수심이 깊고 잘 안보이는 해제에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 작업용 로봇을 포함해 수중용접 등 가벼운 작업용 로봇 등 세 가지 로봇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입니다.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성능을 검사해 등급을 매기고 재료를 검증하는 실증센터가 포항 3일반산업단지에 착공됐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원하는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고급 엔지니어링의 센터가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170억 원을 들여 수조와 연구동을 짓게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중건설로봇 산업의 일부분입니다. 수중건설로봇과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710억 원을 투입해 국민안전로봇 3종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사할 센터를 짓습니다. 여기에다 극한지 로봇센터도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는 3가지 특수로봇의 메카로 육성됩니다.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포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완공된 지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3일반산업단지 18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37%의 로봇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수출액은 6억 1,6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3% 줄고 경북 수출액은 36억 1,8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4% 줄었습니다. 대구는 6개월 연속, 경북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편직물 수출이 많이 줄었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집계한 7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76%로 지난 6월 0.2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으로 해당 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의 어음부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지난달 초 포항설림병원 등의 부도로 부도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달 신설 법인 수는 63개로 포항의 건설업과 관련 제조업,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6.25 전쟁 때 국가에 의해 국민이 집단 학살된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포항지역 희생자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65년 만에 한을 풀었지만 지금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며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해방 전국 당시 이승만 정부는 좌익에 물든 국민을 보도하고 계도한다는 미명 아래 국민 보도연맹을 창설한 뒤 무고한 국민들을 가입시켰습니다. 이러던 중 전쟁이 나자 정부는 이들이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수십만 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당시 포항에서도 구룡포를 중심으로 170여 명이 계곡으로 끌려가 사살되거나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런 차 목사는 이후 정부에서도 50년간 은폐되어 왔고 유족들은 좌익 집안이라는 오명 아래 통안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엘병인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우리 집안 내에도 학교 가는 사람도 학교도 못 가고 사사히 그렇다고 그런 고통이 많았어요. 내 진로는 꽉 막혔는가 보다. 내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뭐 할 게 없는가 보다. 학교가 내 마차가 많고 그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이날까지 이제 이래 묻혀서 끌고 오는 기라. 2009년 마침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령제 비용으로 나온 400만 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결국 희생자 170여 명 가운데 36명의 유족 100여 명은 2012년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근 모두 3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줬고 국가에서 조사하라고 인원을 책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조사했는 거 못 믿었겠고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족들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국가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포항시의 위령비 건립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의 재정 압박에 상당수 지자체가 올해 주민세를 상한선인 만 원으로 올린 가운데 인상한 지자체는 경북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3, 4천 원 선이던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세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방침을 정하자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상했거나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3곳과 충남시구는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반면 경북은 15개 지자체가 일제 인상에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 사립대인 한동대학교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 특성화 정책과 인프라 개선 등 교육의 품질을 높인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동대가 최우수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영남권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은 포스테카 한동대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전임 교원 충원과 첨단 강의실 확충 등 교육 여건을 개선했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로 교육의 품질을 높인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강을 하실 때 보통 학생들이랑 시간을 조율해서 잡으시는데 어떤 때는 심지어 금요일 밤 10시에 잡으신 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강을 해주신 게 저의 학업적인 부분이나 그런 성취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설립 후 20년간 창업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도 A 등급을 받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우리 양성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교수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열정을 받아서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공부해 왔고 한동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지역과의 상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을 눅셈부르크르처럼 철강도시와 바로 금융을 입힌 그런 특히 요새 핀텍을 결합해서 최고의 경제도시로 하는 데 우리 한동대학교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동대가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포함한 24개의 안건을 절여하고 제22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는 본청 위주의 인사로 읍면동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고 복지환경위원회는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를 다음 달 16일부터 23일까지 개회하고 21일, 22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쉬운 출제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는데요. 수시와 정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구경수 세 감옥의 쉬운 출제 경향은 이어졌습니다. 탐구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올해 수능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여섯 곳까지 지원 가능한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100%라든지 서류 100% 반영 또는 수능 전에 전정을 실시하는 대학은 약간 상향 지원을 하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라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상향과 적정과 하향을 골고루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평가 응치생 62만 4천여 명 가운데 재수생은 양 6만 7천 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정시에 집중하는 반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조급해 하지 말고 평소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능 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패턴대로 쭉 가는 게 아마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고액 과외를 찾기보다는 그동안 시험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한수원 한울원전은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4일까지 방사성 폐기물 천드럼을 경주방패장으로 처분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분 인도하는 방패물은 한울원전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청정 누리호를 이용해 오는 4일 경주방패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한편 한울원전은 지난 2010년 12월에도 국내 최초로 방패물 천드럼을 경주방패장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예방 백신 부족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인 BCG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이 끊겨 오는 20일까지 접종을 중단하며 다만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는 예방 백신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 도에서 128개 팀 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울릉은 이번 대회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가을을 재촉하는 것인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쪽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구름만 많다가 오후 3시때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3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가을의 문턱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28도 선을 기록하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는 선선하니까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경주 영덕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만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고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모레는 맑겠는데요. 주말에는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